안녕하세요 구독좋아요 땡스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오답노트 준비하시고 연습장이 푸시고 같이 푸십시다 자 52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원의 중심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뭐 이 문제는 뭐 너무 자주 나오죠 유사한 것들이 일단 여기 x 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또 x가 될 거 잖아요 여기까지가 x 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2y가 될 거라 큰 원의 큰 원의 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2x 더하기 4y가 되는거지 그렇죠 색칠한 부분은 커넌의 넓이를 구해서 커넌의 넓이는 그러면 반지름이 2로 나누면 되니까 x 플러스 2y가 되죠 파이 r 제곱 2y의 제곱에서 빼기 자 여기서 빕니다 뭘 빼냐면은 요걸 빼면 되잖아요 이거는 얼마입니까 파이 x 제곱이고 그 다음 이거 빼면 되잖아 빼기 파이 4y 제곱이 4y 제곱이 4y 제곱이 4y가 되죠 잡자 전개하는 일보다 Hands 해Thank you 는 자 이거 정개합시다 파이 파이 x 제곱 플러스 4 xy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파이 x 제곱 마이너스 4 파이 y 제곱 됩니다 파이 x wheelchairigm id 보니까 이렇게 되고 4 파이와이 제곱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은 4 파이 xy 되죠 5분이 됩니다 516번 한 변의 길이가 ab 인 두 정사각형을 오른쪽 그림 같이 붙여 놓았다 그럼 이것이 까지 길이는 a 플러스 b 음 ad의 중점을 b라 아 b가 중점이네 그러면은 이까지 길이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되어있네 그죠 맞죠 2분의 a 플러스 b고 ab bc를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넓이 s1 같은 경우에는 s1 같은 경우에는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s2 넓이도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이 길이는 a 에서 그죠 왜 이까지가 a 잖아 이까지 a니까 a 에서 빼기 이 길이를 빼면 되잖아 2분의 a 플러스 b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2분의 a 2a 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 2분의 2를 고치고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될 거잖아요 저렇게 그죠 는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죠 한꺼번에 나타내면 2분의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s2의 넓이는 s2의 넓이는 s2의 넓이는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뭐랬죠 s1 마이너스 s2 s1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s2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분의 하고 바로 한꺼번에 다 처리합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을 먼저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2a b 플러스 b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자 이거 제곱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 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는 a 제곱 b 제곱 플러스 4ab니까 4로 나누면 a b가 되죠 ab의 값을 버리는데 이거 는 s1 마이너스 s2가 14라 했으니까 바로 14네 14가 됩니다 곱셈 공식과 도형의 넓이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도형의 넓이는 떨어져 있는 도형을 이동하여 붙여서 생각한다 자 뭐 이렇게 빗을 때 이렇게 붙여 생각하면은 뭐 이런 모양이 된다 뜻인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길이를 요걸 제하고 생각하면은 2 니까 a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b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넓이는 a 마이너스 2 곱하기 b 를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저렇게 뭐 일일이 이렇게 머리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머리 생각을 해야 제 생각 이렇게 된다고 그죠 직접 저렇게 옮기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므로 527분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4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어차피 여기는 3a 마이너스 1이 되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 그러면은 4a 마이너스 1 곱하기 3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리 되면 1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이 되고 플러스 1이 되는거죠 p는 12가 되고 q는 마이너스 7이 되죠 r은 1이 됩니다 p 플러스 q 플러스 r 하면은 12 마이너스 7 플러스 1은 6이 됩니다 528번 오른쪽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x 인 정사각형을 대각선을 따라 자른 후 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y 인 직각 이등변사각형 어 그럼 여기도 외란 소리고 이도 외란 소리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필요한 곱셈공실 보기 위해서 고르셔야 되는데 아 이거를 뭔가를 이동하고 하기는 그렇고 결국은 이거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전체 원래 정사각형 넓이에서 두 직각 이등변사각형 두 개의 넓이를 곱하면 되잖아 빼면 되잖아 이런식으로 빼면 되잖아요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되죠 이러한 것이 되는 것은 합차공식 이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렇게 생각하는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뭐 이동하려면은 위로 비스럼하게 올라가면서 이건 좀 생각이 어렵습니다 이게 언뜻 보기 이리 가갖고 이게 y잖아 그럼 이 길이가 어차피 x가 될 거잖아 그죠 이 두 개 합치지면 원래 이게 무슨 꼴이냐면 요런 식으로 합치질 거래요 이런식으로 요런 식으로 될 거라고 저게 올리면은 즉 부정되냐면 이까지가 x고 여기가 y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여기는 x-y가 되지 그럼 이 길이는 x-y가 되지 그럼 이 길이는 x-y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죠 요런 식으로 포기하는 거 많이 하죠 이거 뭐 사다리 꿇는거 업 업 walked 하는거 왜냐면 여러분 2 G4 g пис 하면 요리 보통을 자르면 보세요 요 linha 이렇게 이 관객이 갖다 치면 은 집 같잖아 그죠 같은 걸 끌어 요러 보셨을 때 두 개를 나누게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게 사다리꼴 두 개 생기는 거야 그걸 떠올리면서 요걸 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침 여기하고 이거 같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 길이 같잖아 이 길이 하고 이 길이하고 또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높이도 같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게 빠르겠죠 529번 자 요거는 간단하죠 길을 제외한 하단의 넓이 자 요거는 했을 때 1만 제외하면 되니까 5a-1 이고 여기는 3a-1 되잖아요 그러므로 5a-1 곱하기 3a-1 곱하면 되고 15a 제곱-3a-5a-8a-1 이렇게 됩니다 그 단위나 뭐 제곱미터 53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 가까이 6x 플러스하면 10x 마이너스의 길을 제외한 넓이는 이랬는데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자 물을 수 있어서 조금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 하단을 갖다가 요거는 이제 괜찮아 요래갖고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이제 x라 x 인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좀 너무 이상하다 하죠 이쪽을 너무 이렇게 했다 요쯤 되고 그 다음에 길을 너무 길게 하네 그죠 다시 다시 좀 이상이 됐다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일단 길을 요렇게 아까 x는 그대로 요리 나누고 해보니까 이상하니 요거 요거 같이 길을 쭉 하고 이쯤 해놓고 길 이쯤 하고 길 요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지금 이렇게 되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이거 보세요 요거 지금 이것도 x고 x 인데 여기도 x일 거잖아요 그죠 지금 x가 3개죠 x가 여기도 하나 둘 세개고 여기도 하나 둘 세개 니까 이 길이가 다 같네 그죠 지금 이 길이가 같아져 버려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죠 다 같습니다 이거 이거 하나 둘 세개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위로 이렇게 옮겨도 되네 요 딱히 맞춰 하고 요렇게 이렇게 맞춰 줘 되네 요렇게 요렇게 되요 어 그럼 이건 마침 뭐가 같습니까 여기가 10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 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는 6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라면 되잖아 그거 똑같아 지잖아요 그럼 괄호는 7x 플러스 아 5x 플러스 3이지 5x 플러스 3 5x 플러스 3 되고 다음에 이거는 10x 에서 3x 뺄면 7x 마이너스 이누셔야 됩니다 5 7 35x 제곱 21x 마이너스 5x 플러스 16x 마이너스 3 됩니다 35x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3 3번이 됩니다 공통부분이 있는 식의 전개 공통부분을 한문자로 치환한다 곱셈공식을 이용하여 전개한다 2의 식의 울려식을 대비해 전개한다 531번 자 이게 공통된 게 뭐가 보입니까 x 마이너스 3이 보이죠 x 마이너스 3 플러스 2y 가 보이고 여기도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y 이런식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공통으로 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다 한문자로 치환한다 보통 이거 이거는 대문자 A로 치환하면 됩니다 A로 치환하면은 이거는 A 플러스 2y 가 되고 A 마이너스 2y 가 되잖아요 합차죠 그럼 이건 A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 되고 이 A 대신에 다시 X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X 마이너스 3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 되죠 X 마이너스 3 제곱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4y 제곱이 됩니다 됐죠 이런식으로 됩니다 532번 이번에는 X 마이너스 3y X 마이너스 3y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항의 계수합을 그렸는데 X 마이너스 3y를 A로 치환하면은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3이 되고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에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됩니다 A 대신에 X 마이너스 3y의 제곱을 X 마이너스 3y를 다 대입하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이제 전개를 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9y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이 됩니다 X 같은게 있나 복량이 지금 없습니까 복량이 없네 없죠 그리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항의 계수합 자 1이죠 일단 여기는 여기는 마이너스 6 플러스 9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상수항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10이니까 여기는 5 5하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가 되니 533번 다음 식의 전개선 네모하니 알맞은 식은 이랬는데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 한거 보니까 이따 이렇게 한겁니다 X 플러스 y를 에러 둔 겁니다 에러 두면은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죠 이것이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4 A 플러스 4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제곱을 해야 되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도 마이너스 4 X 플러스 y 플러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되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4 1번이 됩니다 534번 을 전개하시오 이렇게 했죠 일단 뭐 이거 봤을때 1 플러스 x 제곱이 눈에 보인다 이거 1 플러스 x 제곱 1 플러스 x 제곱 그리고 1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4 제곱이 있죠 자 이거는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1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4 제곱이 됩니다 자 A 제곱이니까 1 플러스 x 제곱에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1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4 제곱이 되죠 이 전개하면 x 4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되죠 플러스 1 됩니다 그 다음에 x 제곱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적고 1 됩니다 x 제곱 4 제곱 플러스 1를 갖다가 x 4 제곱 플러스 1을 이거는 대문자 x로 둡시다 그러면은 x 플러스 x 제곱 되고 x 마이너스 x 제곱이 됩니다 여기다가 1을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4 제곱이 되죠 대문자 x 대신에 x 4 제곱 플러스 1로 두고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거죠 x 4 제곱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전개하면 x에 8 제곱 플러스 2x 제곱 되는데 이거 하면은 x 4 제곱 되죠 2x 4 제곱 되는데 이렇게 되죠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x 8 제곱 플러스 x 4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뭐 이런식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이 상권 문제들이 문제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이렇게 쭉 간다는 뜻인데 어쨌든 이 문제는 나중에 고등부 가서도 또 똑같이 거의 유사한 문제로 또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요 정도만 해도 잘못한 거죠 저희도 빨리 계산하자 저렇게 자 535번 계속 나오네 또 문거 한번 봅시다 x 어 이거는 x 플러스 z 하고 y 플러스 w 가 보여야 됩니다 왜냐면 이 뒤에 거를 보게 되면은 x 플러스 z 를 하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w 마이너스를 묶으면 y 플러스 w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이거 x 플러스 z y 플러스 w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이렇게 두게 됩니다 x 플러스 z 를 a 를 두고 y 플러스 w 를 b 를 두는 거야 그럼 앞에 거는 a 플러스 b 가 되고 요거는 a 마이너스 b 가 되잖아요 넌 하니까 합차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는 거예요 a 제곱 하니까 x 플러스 z에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w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정기하죠 x 제곱 플러스 2 x z 플러스 z 제곱 마이너스 그냥 해 봅시다 y 제곱 마이너스 2 y w 마이너스 w 제곱 되죠 자 이렇게 또 구하게 되는데 자 답은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 플러스 2 x z 마이너스 2 y w 마이너스 w 있죠? 다 맞죠? 자 이렇게 1 2 3 4 다 1 2 3 4 다 6개 어떻습니까? 계산 계산력이죠 이렇게 이것도 뭐 가로가 뭐 이렇게 4개 쭉 있는데 4개 1차식의 곱은 다인 것 같아요 아 4개 1차식이고 1 2 3 4개 있는데 1차식의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도록 2개씩 짝지어 전개한다 이랬죠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할 때 자 이거 두 개를 하게 됐을 때 자 이게 전개를 하게 되면 잘 보세요 x 제곱하고 플러스 x 마이너스 2 x가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이거 두 개를 했을 때 앞에 x 제곱 나오고 자 이거 보세요 2 x고 마이너스 3 x니까 마이너스 x 되고 마이너스 6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전개를 해 본 결과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묶어 해 보니까 공통된 게 발생하면 안 합니까 발생하죠 그러므로 앞으로 이거 뭐지 상수항만 보는 거예요 딱 봐서 두 1차식의 상수항의 합이 같은 걸로 묶는 거예요 같게 나오게 그러니까 저거 1하고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묶고 똑같이 이렇게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묶자 이거지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x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치안 a로 두고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6을 전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풀이는 바로 536분을 예제로 둔갑시켜도 되죠 충분히 커버가 되죠 자 이걸 보게 되면 x3제곱의 개수와 x제곱의 개수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2하고 마이너스 1으로 하면 1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3 다음에 1 되죠 그러면은 x의 개수가 x의 개수가 같아질 거라 자 봅시다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4하고 x 마이너스 3을 합시다 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자 고등학교 배울 때 미리 고 1 때 똑같이 배웁니다 4x 마이너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4 3 자 보세요 x제곱 플러스 x가 나오죠 x제곱 플러스 x를 a라 두게 되면은 자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아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네 x제곱의 개수와 이랬으니까 x제곱 개수가 될 수 있는 거 x제곱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곱했을 때 하나 나오죠 x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끝났죠 그 다음 요거는 요렇게 곱하면은 x제곱 하나 나오잖아 그 다음에 있습니까 없죠 그럼 2x제곱이죠 이때에 x제곱의 개수는 2가 됩니다 플러스 x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는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 x제곱은 요거랑 요거랑 곱했을 때죠 마이너스 12 x제곱 요거는 요거랑 곱했을 때잖아 그러면 x제곱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2하고 x제곱을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2 x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3 x제곱이 나옵니다 자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3이 되고 이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1이 되죠 3번이 되죠 자 별표 두 개 하시고 요런 식으로 앞에 배웠던 거 개수 원래 다 계산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537번 다음 등식에서 상수 a,b,c,d 에 대하여 a,b,b,c,d,d 값을 과해라 이랬는데 자 봅시다 어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마이너스 1 다기 마이너스 1 0 되죠 마이너스 3 다기 3 하면 0 되잖아 이렇게 하는 뜻이죠 x-1 x 플러스 1을 정결합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의미가 없네 어쨌든 간단하게 되니까 요렇게 된다 뜻입니다 이걸 정결하면 쉽잖아 요렇게도 되네 그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마이너스 10 x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면은 x제곱은 없죠 이게 그죠? 이거 없잖아 그럼 a는 0이 돼야 되고 이것도 없죠 c는 0이 돼야 되고 그럼 b는 마이너스 10 d는 9 9가 됩니다 a-b 플러스 0 마이너스 9 는 1 됩니다 538번 x제곱 플러스 5x-3은 0일 때 자 이것도 더해야 하고 같은게 2하고 3하고 다음은 5 되죠 1하고 4하면 5 되죠 자 이거 먼저 증개합니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요거 두개 증개합니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음? 잠시만 그러고 보니까 x제곱 플러스 5x 뭐가 보이죠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5x는 마이너스 3을 우변에 이항하면 3이 되네 이건 뭐 간단하네 3 플러스 6이 되고 2는 여기 3이 되니까 3 플러스 4 는 9 곱하기 7 은 9 7이 63이 되네 5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 수의 제곱의 계산 뭐 이렇게 쭉쭉 한번 눈으로 싹싹 훑어보시고 두 수의 곱의 계산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 뭐 해놨다 해보면 되겠죠 539번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이것을 계산하려고 할 때 어떤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가 7.1 나오니까 7.0 더하기 0.1 그죠 그 다음에 7.0 빼기 0.1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그죠 자 이런게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에 유도를 해갖고 그 문제를 내는게 좋은거에요 2024를 a 로 나타내면 여기 a 되고 자 2022는 a 마이너스 2죠 그럼 a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간단히 나타내니까 분자를 전결하면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a 되고 그 다음에 a 되고 a를 나누게 되면 a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이 계산은 a가 얼마랬죠 a가 2024잖아 마이너스 4를 한 것과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2020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541번 자 이거 보니까 60으로 그죠 하면 되겠죠 이거 60 빼기 3 63은 60 더하기 3 되고 마이너스 이거는 60 마이너스 1의 제곱 인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거는 60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9가 되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정결하면은 60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0 플러스 1이 되죠 60 제곱이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9 있고 마이너스 120 플러스 120 그러면 마이너스 1 자 이거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110이 되죠 자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542번 한자리 자연수 ab에 대해 a 플러스 b 값을 과해라 이랬죠 1998 요거는 2000 빼기 2 이 정도 계산하면 될 것 같고 7996은 2000에서 아 살았고 8000이니까 8000 빼기 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2000을 열어둡시다 그럼 1998 은 a 마이너스 2가 되고 1 되겠죠 7996은 1 되잖아 8000 빼기 4자네요 그죠 8000은 그러면 4a일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플러스 4 a 마이너스 4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결합시다 a 제곱 마이너스 4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4 는 또 a 제곱만 남네 그럼 a 제곱이면 2000에 제곱이잖아요 10에 제곱 자 그럼 일단은 요거는 4 곱하기 4 곱하기 이 10에 6이 되죠 자 그럼 2 곱하기 4 곱하기 10에 3 제곱이니까 4 곱하기 10에 6 제곱 되죠 됐죠 한자리잖아요 됐죠 그러면 a 가 a 는 4 b 는 6 이런 식으로 됩니다 a 다기 b 하면 10이 되죠 543번 아 이거 응용문제입니다 요 앞에 1 고등학교 때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1이죠 이거 1 그럼 이 1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2 빼기 1 하면 1 되죠 그 다음에 2 다하기 1 다 적는 거야 2 제곱 다하기 1 2의 4 제곱 다하기 1 2의 8 제곱 다하기 1 는 하면 자 이래갖고 적는 문제죠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잖아요 여기까지 그것도 2의 제곱 다하기 1 2의 4 제곱 다하기 1 2에 8 제곱 다하기 1 되죠 자 이거 두개 하면 2의 4 제곱 마이너스 1 되죠 2의 4 제곱 다하기 1 여기가 게 되면 2의 8제곱 마이너스 1 2의 8 제곱 다하기 1 2의 16 제곱 마이너스 1 됩니다 자, a가 뭐 된다고? 16이 되는 거죠. 16. 5번이 됩니다.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계산, 근호를 포함한 시계산, 제곱권을 문자로 생각하고 곱셈 공식을 이용하기. 요거 제곱다기 2 곱하기 2 루트 3, 그리고 또 4 루트 3 되겠죠. 4 되고, 루트 3 제곱은 3 되고, 7 다기 4 루트 3, 별거 그냥 수계산입니다. 저는 공식 아닙니다. 저렇게 푸는 뜻입니다. 어차피 숫자계산이잖아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 2개 곱하면 3 되죠.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4 루트 6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 루트 6이 되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2이니까 40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루트 6이 되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7, b는 마이너스 1 됩니다. 자, 유류수 ab 됐죠. 그럼 ab 곱해야 되죠. 곱하게 되면은 37이 됩니다. 545번. 두 수 ab가 다운 것 같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 구하시오. 자, a는 증개합니다. 루트 7이 제곱하면 7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루트 7 되고, 2 제곱하면 4 되죠. 11 플러스 4 루트 7이 됩니다. b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4 루트 7 플러스 4 7이 제곱하면 28은 29 마이너스 4 루트 7 되죠. a 플러스 b의 값을 구했는데,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은 a 11 플러스 4 루트 7 그 다음 b 플러스 29 마이너스 4 루트 7이 되고, 30 하고 40이 되니까. 40이 됩니다. 54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구할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되면은, 이 길이는? 이 길이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5에다가 이거 더하면 되죠. 자, 이거는 3 루트 3 빼기 루트 5잖아요. 그죠? 그럼 대주면 되잖아. 자, 대주면 되죠. 룬하면 4 루트 3이네. 그래서 1번 넓이는 4 루트 3 곱하기 이거 그죠? 루트 3 다하기 루트 5가 되고, 2번 넓이는 2 루트 3이잖아. 2 루트 3 곱하기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이러면 되네. 1 곱하면 4 3 12 플러스 4 루트 15가 되고, 2 3은 6. 6 3 18 마이너스 2 루트 15가 되죠. 12 다하기 12는 18은 30이 되고, 플러스 2 루트 15가 됩니다. 547번 을 계산한 결과가 유리수가 되도록입니다. 유리수 일단 뭐 계산해야지. 이렇게 계산하면 2 6이 12 A가 되죠. 이렇게 하면 플러스 6 루트 2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3의 루트 2 플러스 3이 되죠. 12 A 플러스 3 하고 이거는 플러스 6 플러스 3 A의 루트 2 되죠. 자, 이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야 유리수가 되지. 이건 유리수잖아. 이게 A가 유리수니까. 6 플러스 3 A는 0이 되죠.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번이 됩니다. 548번 계산하시오 했는데 자, 2022 지수가 같죠? 그죠? 그럼 이렇게 나타냈어요. 4 루트 3 플러스 7 4 루트 3 마이너스 7 해놓고 중관로 하고 통째로 2022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도에 사용할 참고 쓰다보니까 2022 제곱으로 쓰네. 그죠? 자, 그럼 합쳐야 되죠. 이 두 개 곱하면 16 곱하기 3 48 마이너스 49 가 되죠. 이거 되고 2022 마이너스 1에 2022 제곱의 짝수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1 딱 되겠네. 549번 이 유리수일 때죠. 넌 하고 이렇게 하면 7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A 루트 7 이렇게 하면 플러스 2 루트 7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 A 플러스 10 루트 7 7 마이너스 6 A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면 12 그죠? 이거 마이너스 3 A 있고 그 다음에 12 루트 7이 됐죠. 유리수일 때 예를 들었으니까 이게 0이 돼죠. 마이너스 3 A 더하기 12 는 0 A는 4가 되면 되죠. 얘가 4가 되면 0이고 그러면 얘가 4가 되는 순간 0 돼버리고 그죠? 0 됩니다. 그죠? A 값을 구했으니까 딱 이것만 남는 거죠. 그러면 7 마이너스 4 6이 24 이렇게 되죠. 7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17이 됩니다. 자, 2번이 되죠. 자, 549번 같은 경우에 뭐 별표 하나 하십시오. 뭐 그렇게 썩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곱셈 공식을 이용한 부모 유리화 자, 이렇게 이렇게 꼬리면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부모를 유리화한다. 부모 유리화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왜이런 소리가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부호만 반대로 된 것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그냥 놔두고 유리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자, 잘 나와있죠. 550번 이거 문제가 뭐 대표 문제로 낼만 합니다. 자, 저게 지금 이렇게 됐으면은 3 마이너스 루트 6 돼있고 3 플러스 루트 6 이 돼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하라고? 이거 반대되는 거 이거 플러스니까 여기가 이거 분모에다가 3 마이너스 루트 6 을 곱하면 되면은 그럼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되는 거에요. 3 마이너스 루트 6 을 위에 그 분수에도 곱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6 돼있고 여기는 그 다음에 3 플러스 루트 6 이 분자에 돼있잖아요. 이 경우도 분모에는 이거와 반대되는 건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3 플러스 루트 6 을 하는 소리입니다. 하게 되니까 이거는 제곱이 되잖아요. 자, 런 하게 되면은 3, 3은 9 마이너스 6 이 되는 거에요. 됐죠? 이러면 또 복잡하니까 처벌인데 그 다음에 그 분자 제곱하면은 9 마이너스 6 루트 6 플러스 6이 됩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이 되고 그 다음에 9 플러스 6 루트 6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럼 3분의 1이 되죠? 3분의 1이 되고 다 적게 되겠네? 이거는 15 마이너스 6 루트 6 되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거는 15 플러스 6 루트 6 이렇게 되죠? 자, 런 15 마이너스 11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루트 6 마이너스 6 루트 6 마이너스 12 루트 6 되고 3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4 루트 6 이 됩니다. 마이너스 4 루트 6 6이 되는데 A는 지금 없죠? A는 0이죠? B는 마이너스 4입니다.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하면 0 플러스 4는 4가 되죠? 5번이 되죠? 551번 유리 분모를 유리화하시오 자, 어떻게 하라고? 이것만 다르게 루트 루트 10 플러스 반대로 딱 플러스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러면 제곱이 되네. 분모는 10 마이너스 6이 되고 분자는 10 플러스 2 루트 60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60은 2 곱하기 2 곱하기 15 되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는 16 플러스 이거는 루트 60은 그러면은 2루트 15다. 그죠? 2루트 15니까 이거 2 있잖아. 그러면은 4 루트 15 가 되죠? 4 이렇게 됩니다. 4 플러스 루트 15 가 되겠네. 552번 자 3 딱 되죠?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되고 여기는 루트 5 플러스 루트 2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되죠? 마이너스 6 루트 5 플러스 루트 2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5 플러스 루트 2 돼지 5 빼기 2 3분의 3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5 빼기 2 3분의 6 루트 5 플러스 6 루트 2가 됩니다 한꺼번에 적어볼 만하죠 3 루트 5 마이너스 3 루트 2 되죠 마이너스 6 루트 5 마이너스 6 루트 2 한꺼번에 적어볼 만하죠 이러면 마이너스 3 루트 5 마이너스 9 루트 2 3 나누면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3 루트 2 비교로 하면은 a 는 마이너스 3 이죠 3 이고 마이너스 b 랬으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는 마이너스 1 이죠 그럼 b 는 1 되네 그럼 a 다하기 b 랬죠 a 다하기 b 는 마이너스 2 가 됩니다 이렇게 이걸로 하면은? 꼭 협약시켰겠습니다